오늘 을 바꿔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구부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암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 역치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오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붙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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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룡이 고치지 못하네 의사가 고치지 못하네 정치가 고치지 못하네 그 분이여 나의 양파의 두 분 날 위로 가라 우리의 새 날씨를 바라지 날 위로 가라 우리의 새 날씨를 바라지 날 위로 가라 우리의 새 날씨를 바라지 날 위로 가라 날 위로 가라 날 위로 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예가 풍된 자 너희는 하나님의 영예가 풍된 자 너희는 미래 살린 주인공 내 평생 방해하지 못한 능력이 재산하지 못한 능력이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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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위로 가라 우리의 새 날씨에 내 평생 날 위로 가라 날 위로 가라 내 평생 우리의 새 날씨를 바라 날 위로 가라 날 위로 가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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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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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여러분 깨는 게 유대네요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내식 기내식을 미리 주문합니다 일반인들 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해달라고 유대교 율법에 의한 식재료를 선택해서 조리한 음식 그게 뭐라고 하느냐 코스요 코셔. 코셔라 하는데 이걸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도 모슬렘들 율법 음식 있잖아요. 할랄이라고. 할랄 음식을 모슬렘들은 저 김포같은데 할랄 식당이 따로 있어요. 할랄 식당 그거는 모슬렘들이 흔용한 음식만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나름대로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도착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들이 공격하는 것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을 멀리해버렸어요. 식사같이 하다가 율법주의자들이 오니까 가라가 저러가 멀리 가. 서로 다 멀리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그렇게 다 피하고 심지어 한두역교를 설립한 바나바까지도 외식에 참여했더라고요.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 베드로가 또 순간적으로 율법의 예탈에 순간 또 갇혀버린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결단을 잘 했는데 중간에 또 바뀌어버렸어요. 체질을 바꾼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체질 깨고 셔틀을 갖추고 말은 쉽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이 바꾸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 하려 하느냐 하연노라.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인 것처럼 하는 행동. 복음으로 행하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런 행동. 결국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왜곡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와 또 다르잖아요. 한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이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그냥 만약에 눈물 감아 넘어간다고 하면 당시에 베드로의 위상이 수제자잖아요. 위상 그리고 그 영향력을 볼 때 많은 이방인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립니다. 이방인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제가 된 이 사람들마저 다 흔들어버리는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갈라다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짓 형제들을 다시 말해서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간악한 괴개에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잖아요. 이들은 바울이 전하고 가르치는 복음을 불완전한 반쪼가리 질기라고 갈라다 교인들에게 속이고 있잖아요. 본인들은 주장이지만 복음으로 보면 속이고 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이런 한례같은 것을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일부만 가르친 것이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 얻는다. 지금 갈라다 교인들은 엄청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법주의자들이.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복음을 희석시켜버립니다. 지금 또 보면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 그러냐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 갈비난 사람 두 사람이 그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두 머리가 있는데 우리는 갈비난주의의 장로교는 갈비난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뭐냐. 이 신학사상은요. 인간행위를 강조합니다. 인간행위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가 그래도 있어야 된다. 인간이 장세기 3장의 사건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약간 선함이 남아있다. 사람이 조금 선한 부분에 남아있다. 이걸 주장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제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도, 인간이 구원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다. 특별히 예수, 거기서의 십자가의 대속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다 주었다. 만인구원설.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제한된 선택이거든요. 많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인구원설을 주장합니다. 특별히 한 분 구원은 잘 들으세요. 영원구원이 아니고 중도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 똑같은 기독교인데 그래요. 이걸 주장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를, 행위구원,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천주교뿐만 아니고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감리교. 조리가 그래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싹 다 알미난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크게 부흥되고 다 홍사 헌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 내매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장려구 중에도 통합적이 있습니다. 통합적. 우리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들이 통합적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걸 주장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강나루의 장려구 신학교에 졸업한 우리 통합적 목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기적 하나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졸업해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은 WCC, 에큐멘니칼, 종교다원주의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구원 있는 교회 일치운동. 무섭거든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래서 교환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무슨 기독교는 이렇게 예수는 한 분인데 종교가 맞냐? 아닙니다. 구원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구원 교리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WCC의 교회 일치운동을 같이 하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같습니까? 무속인들, 점쟁이들, 딸기땅떼중들 모든 종교가 다 와 앉았는데 그럼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어요? 부처도 믿고, 마우미였던 것도 안 믿지. 이들은요. 예수 교서를 통한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섞여져 있는 바울의 표현처럼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인본주의 체질로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인본주의 하나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자꾸 체질을 굳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으로 우리는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면 절대 안됩니다 어정쩡한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뭘 말합니까 오직을 강조하잖아요 오직 기독교 복음 성경은요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오직 복음을 말해요 오직 복음 안되면 못 살아남다니까 대강 복음 섞어진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인생 편집이 다른 인생 편집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무지무지 강조해야 되고 불러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되면 죽어요 못 살아남아 이제 영적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만이 답이 나요 모든 걸 보면 오직으로 가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영계 모든 신도를 항상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이게 복음 진리예요 이거 왜 없습니다 다른 거 뿌릇뿌릇 보태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집어넣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당합니다 어떻게 당한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왜 응답해 줍니까? 그런 사람에 인본주의 계속 쓰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들 머리 가지고 자기 방향을 합니다 항상 강난에서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가 내 것으로 처질화되었어요 영적 영향이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복음 체질입니다 16절 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남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남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라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요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남이 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고 이것이 복음의 요약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전체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어른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가 애를 써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어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어인이 됩니까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인이 됩니다 어인이 돼요 우리 사촌 누나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추석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정목사 잘 있냐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나이도 많죠 나이 많이 물론 남편 죽고 사실 둘째 아들 집에 있다 그러면서 큰 교회 나가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누님은 예수 안 믿어요 죄가 그래 많아요 내가 이래가지고 죽으면 천당 가겠나 그럼 지옥 가겠네 죄가 많아서 권사가 돼가지고 평생 모태로 신앙생 해놓고 내가 어떻게 어인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누님의 모든 죄를 과거에 앞으로 지을 자가 다 용서했기 때문에 누님은 죄인이 아니고 어인입니다 설명을 해줘서 한참 마주고 나니까 정목사 말 드리니까 맞네 다시는 죄가 많아서 말하지 마세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명했더니 아이고 고맙대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인입니다 강도가 살인자가 도둑놈이 장녀가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는지 하나님의 계기지요 다말 시아버지 관계 다말 라합 이게 다 성경에 오면 가장 추하고 못된 여자들 대표적인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이 다 예수님 족보 위에 있어요 도둑적으로 더러워주라 그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을 창세기 3장에 빼내서 정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자신도 정지하지 말고 믿는 순간 자연스럽게 의인으로 세워진다 아무도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의 의가 없어요 인간이 무슨 의가 아이고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하게 살았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나 저 인간보다는 좀 낫지 그래도 그렇습니까 이사의 64장 육지로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요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댐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의인은 뭐냐 인간의 의인은 더러운 옷이예요 옛날 성경에 누더기 더러운 누더기 같으니 저 기도원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나 저 길거리에 있는 저 깡패나 저 창녀나 저 수도원에 있는 수녀나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누더기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이 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무 갑없이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의인이 되어버리고 의롭다 암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은혜나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령으로 된 것이예요 그래서 종교 역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뭐랐냐 신비한 교환을 이루는 장소라 그랬어요 자 죄와 사망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의와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인생의 저주가 한로부터 이만한 신령한 축복으로 교환된 곳이 십자가다 십자가 그래서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 그래요 즐거운 교환 교환되었습니다 예수 거기서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의와 생명을 부여받은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오늘 죽은 우리는 천국이에요 뭐가 부를 게 있습니까 뭐가 불만이 많습니까 뭔가 또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 유목에서는 그러잖아요 기도 제목도 없어야 된다 기도하지 마라 그 말입니까 24시 25 영원한 기도인데 그 말입니까 동기 율법 그냥 말로 자기 욕심 가득장 그런 거 다 없애라 그 말이지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소 지난 금요일날 찬양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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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였소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반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바꾼다니 그런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의 내 체질 내 습관 내 계획 내 동기 모든 예트를 다 오늘 이 시간 십자에 못 박아버려라 십자에 못 박아버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야말로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절대 보금체질 절대 따라서 절대 보금체질 그냥 보금체질 가 안 돼요 절대 보금체질 특별히 십자에 못 박혔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멸망 받아야 되는 나는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없어졌다 나는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에 못 박힌 나니 나는 없고 내 운명도 없다 내 운명이 뭐가 있어요 내 운명이 그거 다 종교인들이 하는 용어예요 부신자들이 용어 보금체질 상세기 3장 6장 11장 4등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대에서까지 합해 12 아멘 12가지 운명 불신자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멸망 받을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해방 자유 누림 아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마태문 28장 18절 2절 말씀 보면 세상 끝날까지 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24시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소통을 하는 삶 속에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에 응답이 오는 것이다 하늘 보다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금관을 초월하는 이상칠의 빛을 비추는 영원의 축복을 처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놀라운 축복의 실체를 붙잡아야 돼 베드론스 2장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국내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고 또 다민족 트리라운지 삼지 트리라운지 에서 바잡아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입값을 던지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전세계로 다니는 복음을 증가 캠프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을 증가한 발들은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태카슨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막 최고의 용어들마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돈 몇 푼 때문에 자동심 좀 상한다고 날 좀 욕했다고 날 좀 비방했다고 날 또 없인 여겼다고 상처를 받습니까 특별 랩련더들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을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했는데 거기에다 불평 불만이 크게 많습니까 웬그리지 많은지 몰라 랩더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랩더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속임수요 그거 다 사단 속임수요 너는 택한죽수요 왕같은 즉상이요 그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색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용어만 알고 적용 못하면 괴롭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안 믿으면 서론 인생 살아요 서론 인생 쓸데없는데 인생 낭비다 이제는 참보금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번 주간이 추석 설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구절의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를 보아야 됩니다 불신 가문 보금화의 시간표를 삼아야 돼요 자 우리 온라인 예배대 성도들 우리 현장 예배 성도들 다 같이 고백을 합시다 나는 가문 살릴 성교사다 나는 현장 살릴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후대 살릴 영적 군사다 아멘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에요 그게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어두운 사장에 빛을 비추는 영적 군사로서의 언약적 삶을 사시기를 점으로 주부합니다 결론 5만 분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은 지오지 밀러 목사님 유명한 분이잖아요 5만 분 기도응답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조지 불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생애에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못된 내가 튀어나와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살리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거부는 하십니다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을 거부는 해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내 속에 사십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다 2장 입절이죠 그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십니다 여기에 모든 응답이 행복이 다 들어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능력 있는 삶 그야말로 복음적인 삶을 살면서 현장 변화시켜 나가는 찐 복음 인생 다 되시기를 재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유불문 왕같은 체제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완전 복음 체질 되어 옛 체질 옛 석관 열법에서 벗어나서 정말 체질 변화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장의 영향력 예수양기 바라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이 다 되기하여 주옵사사 이번 주간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가문 보고만 이루지 못한 그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때문에 가문 보고만 이루어지는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한만 스위치 개인적인 God ін